어? 어? 아, 할머니니까. 아, 나도. 아이고, 지금 뭐하는 거야, 하고. 뭐하실라고 그러지. 아이고, 걸레로 닦으면 차에 흠집 나요. 이거 생각이 있는 거야, 없는 거야. 이걸로 해, 이걸로. 지금이요? 휘루내로 내려가자고요? 아니, 갑자기 무슨, 안 돼요. 가족들 다 모여서 회의 좀 하자. 정상회담이야. 둘 다 잔말 말고 따라나서. 사도나한테는 연락 드렸다. 아, 할머, 할머니. 다녀와. 둘이서 합의해서 결정한 거잖아. 가서 부모님들 찾아뵙고 잘 말씀드려. 설득하라는 거 아니고 보고하라는 거 아니고 어찌됐든 인사는 드려야지. 휘루한테 행복해지라고 말했다면서? 그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인도를 해야지. 그 끝이 성무 네가 됐든 아니든. 어, 유지난. 어, 유지난. 어. 어, 유지난. 어, 유지난. 부모님은 뭐라고 하셨어? 화나셨어요. 인사는 드렸냐? 아니요, 아직. 너 남의 집 귀한 딸한테 이런 짓 해놓고 인사도 안 드린다는 게 말이 돼, 이 자식아? 아니, 뭐라고 인사를 해요. 안녕히 계십시오. 그동안 즐거웠습니다? 너희 둘 결혼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? 이 결혼이라는 게 두 집안이 연을 맺는 거야. 아이고, 그거 다 옛날 얘기야. 당사자 둘이 결정한 건데 뭐. 그렇게 쿨하면서 왜 따라 나서는데, 그럼? 야, 이거 먹을래? 어? 어? 야! 탁고 치는 거 뭐야? 아, 이거 냄새 어떻게 할 거야? 아이고. 진짜 황장하겠다, 이거. 이거 봐, 이거. 이거 뭐야, 한 장까지. 아, 이거 뭐야? 자기야 어 어디야? 공항 가는 길이야 집에 좀 내려가려고 갑자기 왜? 엄마가 좀 아프시대 나한테 말하지 뭐하러? 당신 강의 있잖아 다녀올게